이 시간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생명 생명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죽었어? 뭐가 없는 사람이요? 핸드폰이 꺼졌어. 뭐 없는 핸드폰이요? 전기 없는 핸드폰. 그러면 생명이 뭐라는 말입니까? 전기는 핸드폰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야. 즉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었다 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살리는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가 존재하는 줄을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인데 그거를 자꾸 엉뚱한 소리,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물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사로 물이 생명이다 그러면 맞다는 사람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기가 뭐예요? 산소가 생명이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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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가 생명이에요? 아니요?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해야죠. 왜?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지 산소 같은 물질이 생명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그러므로 핸드폰의 생명이었던 전기가 나가면 핸드폰은 죽지만 그 생명,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핸드폰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핸드폰은 다시 살아나요? 안 나요? 살아나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었다가 턱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핸드폰처럼 죽었다가 생명을 다시 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것은 사기라고 그럴 거예요. 그 사기치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심각한 모순 속에 빠져있는 걸 몰라요. 그거를 사기라고 그래 놓고 그게 무슨 말이 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 그래 싸면서 그런 사기를 치는 책을 또 읽어.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대개가 다. 내가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또 뭐예요?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돼? 너 살려내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신기한 기적 정도로만 아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핸드폰이 전기를 다시 받으면 죽었던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듯이 죽었던 인간, 생명이 나가버렸던 인간이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생명을 주면 다시 산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면서 또 그거를 그렇다고 가르치는 성경은 또 맞다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것. 그러면 이 생명은 물이니 산소니 이런 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죽은 사람한테 물 좀 먹여보라고 살아나는가? 그거는 바로 물이 생명이 아니라는 뭐예요? 증거죠. 죽은 사람한테 산소 없이 켜봐 살아나나? 그러나 생명이 나가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서 생명을 넣어주면 뭐예요?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그분이 가진 것이 무슨 에너지다? 영적인 에너지다. 그분의 영적인 에너지는 사랑이다. 사랑 중에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힘이다. 생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완전 사기입니다. 아시겠죠? 사기로 시작을 해요. 아예 보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헐고로 뭐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생명에 넣어집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헐고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헐고로 만들어진 사람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헐고로 만든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생명, 생기가 필요해. 생명 에너지. 성경은 이 엄청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헐고로 만들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생기를 준다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암증은 아까 김성욱 씨 말씀대로 암증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고 다 정말 겸손하게 단둘이서 왕야에서 만나서 좀 힘들지만은 다 이렇게 오손도손 소곤소곤 그러면서 생명을 받아가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서 이렇게 김성욱 씨처럼 간이식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식이 필요 없이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지금 벌써 18년째입니다. 이분이 B형 간염이 아주 심했는데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도 몸에서 싹 없어졌어요. 왜? 뭐가 생겨서? 항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암세포도 물론 다 T세포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T세포 속에 유전자에서 생산하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서 바이러스를 못 죽였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몸속에 유지되고 있었는데 뉴스타트를 통해서 드디어 오랫동안 생산하지 못하고 있던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물질을 생산하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도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하여 요즘 생명에 대한 얘기가 왜 대두되고 있냐고 하면 죽었을 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의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냉동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죽었는데 또는 안 죽었어도 도착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 실패해서 이 환자가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전문의가 와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사망확인서까지 사인을 하고 그래서 냉동을 시켰다가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하러 왔어요. 그 다음날 시신을 인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냉동실에서 꺼내놨는데 이게 뭐 서류가 이상해가지고 시청, 구청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다 서류가 다 접수가 되고 시신을 인도받으려고 가서 인도받아서 그 비닐백 아닙니까? 그렇죠? 비닐백의 지파를 열어보니까 이런 일이 세계 방망 곳곳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거 안 죽은 것을 죽었다고 잘못 진단한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그런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소생현상 영어로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야. Auto Resuscitation 자동소생현상인데 소생이란 말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도 조금 낯설은 단어 아니에요?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명칭을 아예 바꿨습니다.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나사로죠. 왜? 나사로가 유명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그렇죠? 분명히 죽었어요. 무덤에서 날간 있었어. 예수님 와서 어떻게? 살렸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마약하면 사형입니다. 교수형이야. 그래서 한 37살 먹은 남자가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세밀하게 진단했어요. 심장도 안 뛴다. 맥박도 없다. 혈압도 없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이제 똥도 싸버렸다. 왜 똥을 싸버려요? 죽은 사람은 직장, 대장 안에 대변이 있을 때 이걸 못 나오도록 관략근이 딱 오므리고 있거든. 살은 사람은. 그런데 사람이 딱 죽으면 이 오므린 게 뭐예요? 풀려버려요. 그래서 버러져. 그러니까 똥은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똥 쌌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을 까서 밝은 불로 비춰봐요. 그러니까 죽은, 살은 사람은 아직도 조르개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조르개가 어떻게 돼? 쫙 오므러들고. 그런데 이게 빛을 미쳤는데도 완전히 열려있던 이게 안 닫히면 그건 뭐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확인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학계에서 죽음을 다시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딱 죽었다 하면 뭐예요? 숨 딱 넘어가는 순간에 냉동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병으로 죽었다면 즉시 냉동시켜가지고 나중에 30년, 50년 후에 현대의학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있는 때가 되면 뭐예요? 녹혀달라는 거예요.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많이 합니다. 이제. 그거를 크라이오닉스라고 해요. 크라이오닉스. 그래서 이 크라이오닉스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냉동생물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었던 동물이 얽혀서 죽어도 이게 살아날 수가 뭐예요?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얼어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을 본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가 얼어서 죽었는데 살아나? 금붕어.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냉동금붕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영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급속도로 얽힐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급속냉동기라는 것도 있는데 액체질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금붕어를 넣어놓고 액체질소를 부으면 한 1초, 2초 만에 금붕어가 깡깡 얼어버려요. 그 금붕어를 어떻게 해? 지근한 물속에서 넣어놓으면 한참이 있어도 못먹어요. 살살 녹아가지고 그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의학께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죽는다는 게 뭐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란에서 교수형 받아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져서 냉동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수의 가족들에게 시신 인도하는 것은 24시간 이후라. 그런데 그 다음날 보러 오니까 뭐예요?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란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왜 들끓었냐? 이란 법무부는 뭐라 그랬냐면 사형에 실패했으니까 다시 사형시켜야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형에 실패했어요. 사형에 성공했어요. 사형이 성공했어. 왜? 의사가 증명했다고. 죽었다고. 그럼 사형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 받아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뭐예요? 지불한 거야. 그런데 사형 받고 나서 다시 녹아서 살아나서 아직도 마약하지는 않았잖아. 이래서 법적 공방에다가 종교적으로 토론이 되면서 전국이 죽여야 된다. 아니다. 살려야 된다. 이래서 대모하고 난리 났어요. 국론이 양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가 살리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 살아있어요. 그 뉴스는 온 세계에 다 퍼졌어요. 유명한 뉴스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게 잘 안 알려져요. 오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죽은 것이 산다. 제가 이 강의를 작년인가 하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중년 남자분이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봤다 이거야.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낚시광이래요. 붕어 낚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붕어 낚시가 그렇게 기술이 필요하다며요. 저는 낚시 잘 몰라서. 그래서 붕어탕을 해먹으려고 붕어를 스무 마리를 낚았대. 그래서 냉동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한 열흘 후에 붕어를 다 녹여서 붕어탕을 만들려고 큰 다라에 물을 받아놓고 여름날에 그러고 이제 한참 걸릴 테니까 시내 나가서 볼일 보고 턱 돌아와서 다 녹았나 보니까 이놈의 스무 마리가 전부 그래가지고 붕어탕을 못 해 먹었대요. 왜? 도저히 이거를 다시 죽여서 끓여 먹는다는 게 뭔가 안 되는 그런 걸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람한테 다 나눠줬대요. 자기가 그 죽은 게 사는 걸 보고서 못 먹겠더라고요. 뭔가 어떤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은 거, 살아난 거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알라스카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고 많다고 겨울에 연어를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냉동을 시켜놨다가 연어를 먹으려고 턱 이제 부엌 그 뭐야 키친 카운터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싱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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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녹힌다고 가다가 한참 있다가 연어가 푸다닥 푸다닥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 발달되면서 실제로 동물들을 얽혔다가 살아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요. 저는 무엇까지 봐냐면 그 큰 개 있잖아요. 독일산 German Shepherd 그거를 꽝꽝 얽혀가지고 72시간 동안 3일 동안 꽝 망치 가지고 허벅지를 때리면 이런 소리가 근데 그거를 샤악 얽히니까 개가 살아나 음 근데 병원에서는 사람도 뭐에요? 그런 현상이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에너지가 나갔다가 뭐에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이 생명은 무엇이다? 에너지다. 에너지다. 이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에너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전기라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꺼졌던 핸드폰이 다시 켜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꺼졌던 핸드폰이 다시 켜진다는 것은 전기라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이 핸드폰으로 들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백문이 무려일견이라 한번 보는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가면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어요. 미국에 개구리가 있는데 산에 사는 개구리에요. 산에서 숲속에서 사는 개구리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숲개구리라고 부릅니다. 숲개구리. 이 개구리는 겨울되면 얼었다가 봄이면 녹아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개구리를 잡아놨습니다. 여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실험실에 잡아와가지고 이걸 냉동칸에 넣었다가 얽혔다가 녹히면 과연 살아날까 보는거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냉동칸에다 집어넣습니다. 영하 8도. 그래서 하룻밤을 재웠어. 그 이튿날 돌아와서 열어보니까 꽝꽝 얼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험실이니까 내파도 검사하고 다 검사하고 완전 죽었어. 그 이튿날은 안 되어있는 것 같고 다 문제는 없죠. 가사하고는 죽을 수 없는데 이제 죽을 수도 없고 아직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 내가 이튿날을 보일 수 없을 것 같고 아주 힘들어 보석 촬영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잎은 생활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 박수! 생명이 돌아왔어. 그렇죠? 생명이 안 돌아온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아, 생명은 어떤 경우에 나가고 어떤 경우에 돌아온다? 얼면 나가고, 그렇게 쉬운 거를 왜 그렇게 어릴까 생각해요? 자, 얼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기온에서는, 영하 8도라는 기온에서는 이 개구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어도 목숨을 유지해 갈 수 없으면 생명이 나가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생명은 나가 가지고 자꾸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왜? 이 개구리가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이 개구리는 멀쩡한 건강한 개구리인데 추워서 어른 것 밖에 없어.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까지 기다릴까? 온도가 정상화되면 생명은 다시 들어가면 개구리가 살아나야 개구리가 안 억울하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온도라고 하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다. 기본적 여건이 안 된다는 생명을 아무리 줘봐야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본 여건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생명은 주어진다는 거죠. 이쁘신 분이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꼼박 졸았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기본 여건에 안 맞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있어봐야 못 사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럼 나갔다가 여건이 다시 회복이 되면 돌아올다고. 그러면 지금 생명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생명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명에너지가 되는 영적 에너지인 위대한 영적 에너지인 그 생명에너지,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뭐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돼? 기본 여건이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여건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 하는 것이다. 생명은 오는데 이 자식이 자꾸 술만 처먹어. 그럼 생명이 들어올 기분이 나갔어? 이 여건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건강식을 해야 되고 맑은 공기라야 되고 맑은 물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내 세포 속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된다. 이런 기본 여건을 다 갖춰주면서 그 위에 무엇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여. 그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자연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애를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 그러면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아, 생명 에너지가 있고 기본 여건이란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병에 걸려서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배움이나 이런 지식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왜 살아있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그게 다 뭐예요?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 에너지는 사랑이다.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다.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착해지겠소? 나빠지겠소? 착해져야지. 당연하지. 왜? 안 착해지면 악해지면 누구 손해인데? 본인 손해인데. 왜? 그래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어릴 때 우리 애가 집에 가면 그 닭을 키우는데 그 닭들이 알을 낳아서 뭐예요? 알을 품어. 그런데 그 계란이 계란을 깨서 계란후라이를 해 먹어 보면 그게 병아리가 될 수가 뭐예요? 그런데 그게 기본요건을 갖춰주면 계란이 됩니다. 그 기본요건이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 온도만 있으면 됩니다. 온도만. 자,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나가서 죽으면 즉시 무슨 현상이 시작돼요? 부패 현상이 시작합니다. 부패. 즉시 부패. 부패 과정에서 즉시 시작합니다. 부패가 되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부패가 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부패 박테리아. 부패 박테리아가 사방팔방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부패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안 쓰고 그 이유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즉 면역 세포 안에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서 면역 물질을 자꾸 생산해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가 없어서 부패가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었다 하면 뭐예요? 금방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슈퍼에 가서 소고기를 사왔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소요. 그걸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해? 냉동시켜야죠. 냉동시키면 부패 박테리아가 죽었지만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라도 안 썩게 하려면 냉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방금 손 드신 분들은 계란이 안 썩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되잖아요, 박사님. 병아리가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생명이 들어와야 병아리가 돼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기본 여건이 준비되기 전에는 생명이 안 와. 그래서 그 계란은 죽어있는 계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란은 냉동 안 시키면 썩어요. 맞죠?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썩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더울수록 더 잘 썩어버려요. 25도다.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28도다. 썩어 안 썩어요? 25도 때보다 훨씬 빨리 썩습니다. 34도는 덥죠? 냉장고에서 계란 꺼내놓으면 금방 썩어버려요. 36도? 후닥닥 썩어요. 37도? 눈 깜짝할 사이즈. 38도. 안 썩어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36도, 37도에서 썩던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1주일이 지나도 이거 기적 아니에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요?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계란 한 개를 병아리로 바꾼다. 그것도 안 썩는데 며칠 동안 안 썩어요? 21일 동안 안 썩습니다. 여러분, 38도에서 3주가 지나도 안 썩는 거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거는 생명이 일으켜주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병났게 해 주는 것,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기본 여건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죠? 병아리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맑은 공기도 필요합니다. 맑은 물도 필요합니다. 건강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운동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칭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기본 여건을 다 구비해 주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러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가면 할렐루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게 되어 그 길을 놀라우신 창조주는 다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란 말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도 하는 거예요. 2부 세미나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꼭 희망을 버리시지 않고 그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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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